아까 보고 있죠? 효연 씨와 함께합니다! 신규로 이국주 풍세양! 이야, 세다! 신규로! 너무 작고 너무 큰 거 아니야? 회사에서 또 일을 잘못 잡아왔네. 너무 뜨거워, 너무 더워. 노력을 한번 해봐, 도전하는 걸 해보세요. 이런 부분이 또 심리적으로 저를 더워지게 하는 거거든요. 여기 있을까? 제발 좀 일어나세요.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, 오늘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진정해, 진정해. 아, 지금 내놔! 아, A세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오늘은 좀 아니야, 오늘은 아니야. 자, 퉁퉁팀! 저기요! 퉁퉁팀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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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짜예요! 자, 오르모 라이벌들이 나왔습니다. 여기를 되게 많이 노리시더라고요. 아직까지 안 아프시네요. 많이 익히면 안 돼요. 고추냉이 찍어보면 맛있는데. 팬팀 수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. 입법 좀 쳐주세요. 우와! 처음으로 못 들어갔어요! 먹자! 통짜! 먹자! 땀! 또! 5년 만에 몸이 움직였습니다. 결과! 보여주세요! 교수님! 불병핀! 신나! 소수님! 고수님! 감사합니다.